어디로 가느냐 392쪽 앞에는 복잡하니까 안 봐도 돼요 392쪽 1주택의 판정 2번 1주택을 비교하시는 거야 주택을 그래서 주택이 뭐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주거용이 주택의 주택 1번 공부상은 주택이야 사실상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죠 그럼 영업용 건물은 무조건 과세한다 과세한다는 지문이 뭐다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뜻이에요 영업용 건물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시 주거용이 아닌 콘도 합숙소 이런 것도 주택으로 안 봐요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은 주택으로 안 봐요 그 다음 2번은 아까 했잖아요 딸린 토지는 10배 도시지역에서는 5배 그리고 3번은 국내 거요 국내 거요 국내 하나 그리고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유기간 여러 개를 갖고 있더라도 양도일 현재 하나만 되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다 없어야 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그리고 참고 밑줄 그은 것만 보면 돼 3번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은 주택이네 근데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 그러면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영업용 건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 7번 7번 양도세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뭐다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 하나 공동 소유는 각자가 하나를 소유한 걸로 본다고요 그 다음 8번 1주택을 동일한 세대원이 공유했을 때는 그냥 하나로 봐 7번은 뭐다 7번은 포인트가 뭐다 여러 사람이잖아 친구랑 여러 사람이 세대원이 아니에요 각자 하나 근데 8번은 뭐다 동일한 세대원 부모님과 자식이 공동 소유하면 동일 세대원이에요 7번은 친구고 이럴 때는 각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로 본다 엄마와 딸이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죠 동일 세대원이면 하나로 본다 그 얘기에요 그러나 7번은 여러 사람 세대원이 아니에요 제3자 자 고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4번 밑으로 1세대 1주택 집이 하나인데 무슨 주택을 갖고 있나요? 다가구 다가구에 집이 하나인데 다가구 주택 원룸 투 룸 이것도 주택이니까 비과세를 해줘야 되겠죠 2년 보유하면 그럼 다가구는 원칙이 뭐다 4층이 해야죠 여러 가구가 혼합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구가 19가구 이하 이렇게 다 출입문이 별도로 돼 있어요 다 출입문이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출입문이 이렇게 구획된 부분을 보다 세법은 각각 하나로 봅니다 공동으로 본다는 거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줄 구획된 부분 이런 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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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로 본다는 거에요 각각 하나로 본다 세법은 다만 시험에 나오는 거는 두 번째 줄이에요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냐고 이거를 전체를 하나로 통매한 거에요 하나로 하나로 전체를 하나로 팔았을 때는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즉 단독 주택으로 본다 하나로 봐서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하나로 팔았을 때는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즉 네 글자로 단독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줘요 항상 9억이 넘어가는 거는 고가 주택이 돼 버리니까 과세하고 하나로 팔 때는 하나로 봐요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전체를 하나로 본다 각각 하나 그러면 틀린 질문이라고요 자 그다음 밑에 2번 밑에 2번은 집이 하나인데 무슨 주택을 갖고 있다 이번에는 겸용 상가 주택 점포 주택이죠 겸용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럼 이것도 주택이니까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법조문이잖아요 하나의 이 건물이 주택과 주택의 이 번호로 복합 복합 그래서 상가와 점포가 복합돼 있는 거죠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거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가로 본다는 거죠 원칙은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럼 이거를 알기 쉽게 풀어놓은 용어가 뒤에 나와 있어요 박스 박스라고요 그래서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클 때 그래서 1층은 상가 면적에 따라 달라져요 2층은 주거용 주택 그래서 50% 50%다 면적이 똑같았을 때는 뭐다 따로따로 본다 따로따로 봐요 따로따로 본다는 얘기는 뭐다 주택은 비과세 상가는 주택이 아니니까 과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거 면적이 커 60% 여기는 40% 그럼 주택 면적이 클 때는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합쳐서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클 때는 그래서 전부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죠 또는 여기가 40% 상가가 커 60% 이럴 때도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본다 그래서 상가 주택을 팔아먹을 때는 거기 나왔네 클 때만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봐요 갓거나 적을 때는 뭐다 따로따로 본다 주택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상가는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포 주택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야 돼요 주택 면적이 1cm라도 크게 지어야 돼요 그래야 전부 비과세받아 왜 같을 때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보나요 상가는 과세하려고 상가는 과세하려고 같을 때는 따로따로 봐요 클 때만 전부 주택 갓거나 작을 때는 뭐다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왜 이렇게 만들었다 상가는 과세하려고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클 때만 전부 주택이에요 나머지는 따로따로 본다 자 그다음 집이 하나인데 무슨 주택을 갖고 있다 고가 주택 고가예요 가격으로 따진다 그럼 정의를 알아야 돼 실제거래가액 실거래가액이 9억이 넘어가는 거 초과 초과는 모든 주택은 고가 주택이라고 그래 그래도 고가 주택 나와 있죠 양도 당시 실제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거 그럼 고가 주택 그럼 이것도 주택이니까 비과세 해줘야죠 어떻게 요건이 충족되면 9억 이하는 비과세 그다음 9억이 넘어가는 것만 비율만큼 과세 세 번 출제됐어요 전부 비과세 땡 전부 과세 땡 9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가 한다고요 제일 밑에 나와 있잖아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9억까지는 비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4번은 아까 배웠죠 공동 소유주택 여러 사람이 갖고 있을 때는 뭐다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각각 하나로 본다 그러나 누구랑 소유했다 다만 동일 세대원이 부모와 자식 이럴 때는 하나로 본다 동일 세대원이 있을 때는 각각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갖고 있을 때는 각각 하나 이유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기본강의는 자 넘어가죠 자 3골육 자 넘어가면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 원칙이 그러나 괄호 나왔죠 조정대상 지역 줄여서 조정지역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 실거주 아무런 말이 없으면 2년 보유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2년 거주 자 참고 용어 정리 1. 거주기간은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주민등록표로 따져 처리빌에서부터 전출일까지 2번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아까 보유기간은 그래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건축물 등본에서 따진다는 거고 보유기간 옆에 살짝 적어야죠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원칙이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아까 첫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3번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의 기간을 통산한다 그래서 1번만 알면 돼요 1주택이 소실됐어 무너졌어 그래서 멸실 지어서 다시 지었어 재건축 그럴 때는 보유기간을 보유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 그 뜻이에요 헐리기 전 1년 보유 완공해서 1년 보유하면 2년으로 해주겠다는 거야 부득이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나오면 보유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 자 그 다음 오른쪽 2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게 출제되는 거 오른쪽 박스를 완벽하게 이해한 후 정리해야 돼요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특례 1세대가 양도일연제 국내에 하나 하나를 설명하는 거에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서 1에서부터 5까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뭐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포인트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1번 박스로 들어가요 자 집 하나 갖고 설명하는 거에요 지금 집 하나인데 어떤 아파트에 입주했다 임대아파트에 민간임대든 공공임대든 똑같아요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합니다 그럼 임대아파트는 매월 월세를 내는 주택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전가족이 입주를 해야 돼요 입주에서 실거주 거주기간이 5년 이상 5년 이상이 되면은 양도할 때는 뭐다 거주기간 보유기간 안 따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 어쩌고저쩌고 포인트가 뭐다 괄호는 보지 마세요 복잡하니까 세 번째 줄부터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 괄호는 볼 필요 없어요 괄호는 뭐다 세대전원에 입주하라 근데 부득이 할 때는 일부만 입주해도 된다는 뜻이네요 이거 뭔 뜻이에요 뭔 뜻이다 실거주 5년 살다 분양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5년 이상 살면은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건설어사와 협의해서 분양전환이 된다고요 그래서 분양받고 팔 때는 원칙은 2년 보유해야죠 안 따진다 이거지 서민지원 차원에서 제가요 임대아파트에 입주했어요 맨 처음 돈이 없으니까 신혼 때 월세 살았다고요 6개월 임신하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길 가다 딱 이렇게 그때는 너무 젊었잖아 폼생폼사야 차는 좋아 실질은 월세 살아 딱 가다 보니까 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인데 미분양이 일어났어요 선착순이야 그리고 제가 이제 돈이 없잖아 그런데 보증금이 그때 지금 20년 전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보증금이 3천만 원인가 됐어 돈이 없지 와이프가 돈을 어디서 갖고 왔어요 보증금하고 입주 입주 들어갔다고요 그래갖고 5년 살다가 분양을 받았어 이때 분양가가 얼마냐면 9,800이었어 30평 9,800인데 딱 등기 끝나니까 중개업소에서 전화와 2억 5,000 주겠대 그래갖고 비과세 그래서 1억 5,000 금융비용을 제하더라도 한 1억 3천만 원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뭐다 재테크를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도 입지가 좋고 그러면 분양 전환 되면 민간임대는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이것도 그죠 얘가 뭐가 있다 공공임대 AH 거 성남 거 10년 전에 얼마였어 분양가가 4억이었어 지금 14억 나가 그럼 서민들은 뭐다 돈이 있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럼 시세가 14억이면 한 10억 정도에 분양할 거예요 서민들이 10억이 어디 있냐고 결국 대출받고 살아는 거죠 쫓겨난다는 거야 임대아파트가 잘못 들어가면 아주 ALH가 헷갈리는 집단이에요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대로 간다 이거지 자후간 5년 살다 분양 받으면 원래 파는 거는 뭐다 2년 보유해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해야 돼요 안 따진다 이거지 5년만 살았다면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뭐다 일 주택이 수용당한 거야 수용 당연히 수용당하면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아무것도 안 따지고 비교하세요 수용 협의 며수 밑줄 긋고 2번에 협의 며수 수용 아무것도 안 따진다 9억 이해하면 다 비교하세요 근데 여기 보세요 수용이 일부만 돼 내 집이 잘려나갔어 법에 의해서 일부 그럼 뭐가 남아있다 잔존주택 짜투리가 남아있잖아요 잔존주택과 부속 토지는 집이 아니잖아 무너졌으니까 팔아야지 팔 때 비교하셔야겠다 그 대신 3년을 주는 게 아니라 널널하게 5년 줘 이럴 때 양도할 때는 거주 보유 안 따진다 5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이내 3년 이내 하면 틀려요 요건이 5년 이내 어떤 용어가 들어갈 때 잔존주택 그럼 잔 나면 뭐가 기억나 술잔 항상 술 마실 때는 맥시멈이 다섯 잔까지만 마셔야 돼요 여섯 잔 맞으면 거의 불상사가 일어나 5년 5년 5 잔을 들어라 이렇게 5, 5 잔 그쪽은 술 잘 마셔? 어 어 어 그렇지 술 먹는 사람이 대화가 돼요 우리 친구도 술 안 먹는 녀석인데 녀석인데 총무였어 에 좀 오래두니까 이혼 당했어 굉장히 성실해 술 안 먹는 분들은 진짜 그쪽 술을 안 드실 것 같은데 먹어 그러거나 어 어 굉장히 술 안 먹는 분은 이제 회사 집 회사 집 음 음 살다 보니까 배우자가 짜증 났나 봐 소문이 이혼해갖고 지금 본 지가 한 10년 더 됐어요 답답한가 봐요 그렇게 성실하더라도 대한민국 여자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더라고 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1년에 한 번 만나면 그 녀석은 고수업도 못 쳐 지배를 안 가 심부름 다 해 담배 사와라 그러면 담배 사오고 그러면 천 원 주면 딱 챙겨서 집에 갖다 주고 얼마나 성실한 남자야 참 안타깝더라고요 음 자 그 다음 세 번째 3번 자 3번 4번은 묶어 같이 가는 겁니다 1주택자가 해외 이주가 해외 이주 이민 가는 겁니다 자 1주택자가 국외 거주야 국외 거주 왜 국외 거주야 배우자가 국외로 발령을 받아 또는 애들 취약 때문에 국외 거주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공통이 뭐다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돼 세대 전원 기러기가 되면 안 돼요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돼 세대 전원 자 그럼 이제 팔아야죠 그럼 팔아먹을 때는 이거는 뭐다 이민 갔다 1년 이상 국외 거주로 갔죠 근무상 등으로 세대 전원이 가야 돼요 그럼 팔아먹을 때는 빨리 팔아야 돼 왜 거주자가 비 거주자로 바뀌었잖아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돼 이거는 3년을 안 줘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2년 이내에 팔면은 뭐다 거주 기간 보유 기간 안 따지고 비과세 해주겠다 이 얘기에요 3년 이내 하면 안 돼요 3번 세대 전원 밑을 굽고 2년 이내 밑을 굽고 그럴 때는 비과세 해준다 그 다음 4번도 뭐다 1년 이상 국외 거주 1년 이상 발령을 받은 거야 국외로 그래서 근무상 또는 취약 역시 포인트는 뭐다 세대 전원 전 출국해야 되고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에 팔아야 돼 이런 경우가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어 2년 이내에 기러기 아빠들이 많잖아요 요즘 그죠 빨리 팔아야 돼 3년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 5번 5번 포인트가 뭐다 1년 이상 거주의 밑줄 그어 주택을 RA 영어로 정하는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치료 근무상 형편에 밑줄 그어요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이거 포인트가 뭐예요 다른 네 번째 줄 다른 시 이 괄호는 보지 말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이전 다른 시군으로 주거이전 다른 시군으로 지판 안 돼 다른 시군으로 주거이전은 이사 간다는 거죠 이사 가는 거야 주거이전 이사 가는 거야 다른 시군으로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취약 근무상 질병치료 이런 것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2년 보유를 따지는 게 아니라 뭐다 1년 이상 실거주 거주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팔아먹을 때 안 따지겠다 포인트가 뭐다 1년 이상 거주 보유하면 틀려요 첫 번째 줄 자 그럼 넘어가요 넘어가면 네 가지가 부득이한 사유예요 1번 네 가지가 초딩 중딩은 안 돼요 2년 보유해도 고등학교 이상 초딩 중학교는 고등학교 이상이 돼야 돼요 그 다음 2번 근무상 형편 전근 같은 거 대전시에서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 가잖아요 이런 거 사업상은 안 된다 그리고 3번은 뭐다 질병치료 이런 거 근데 4번을 하나 만들어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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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애들이 학교에서 매맞잖아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으로 전학 가는 것도 돼 4번 하나 만들라고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전학 가는 것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게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자 그럼 칠판 봐요 그럼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기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다섯 개의 공통사항은 뭐다 보유란 말이 한 번도 없어 다섯 개의 공통은 보유 없어요 보유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2년 보유 안 따진다 거주 안 따진다 이거예요 팔아먹을 때 그래서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보유란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포인트가 보유란 말이 한 번도 없어요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주택입니다 자 프린트로 정리 한 번 해보자 프린트 보라고요 자 뒷면에 자 1번 정리 들어가요 고가 주택 주택이잖아 2년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2년 거주하면 비과세 주죠 정의가 뭐다 9억 초과 그럼 9억 까지만 비과세예요 요건이 충족되면 9억 초과 분 비율만큼 어떻게 한다 과세 전부 비과세 전부 과세하면 틀려요 자 겸용주택은 팔아먹을 때는 주택면적이 비주택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본다 같을 때는 따로따로 봐요 클 때만 그 다음 다 가구 어떻게 팔았어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그럼 하나로 본다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전체를 하나로 본다 4번 1세대 1주택 집이 하나야 뭐를 안 따진다 보유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거 보유란 말이 안 들어가는 거 그래서 임대 뭐만 따져 거주기간 5년 이상 팔아먹을 때는 보유 안 따진다 자 그 다음 수용 수용 잔존 주택이 나오면 몇 년 이내 팔아라 5년 이내 팔면 보유기간 안 따진다 해외 이주 1년 이상 가야 돼요 해외 이주 국외 거주 이런 거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대전원 빨리 팔아야죠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2년 이내 보유기간 안 따진다 그 다음 4번은 뭐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죠 뭐만 따져 1년 이상 거주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고등학교 이상 근무상 니은 사업상은 안 돼요 1년 이상 질병치료 학교폭력으로 전학 가는 거 다른 시군으로 2주 이사 갈 때는 2년 보유 안 따지고 뭐를 따진다 1년 이상 거주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보유란 말이 없어요 보유기간의 지안을 받지 아니하는 주택이라고요 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문제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자 기본서 394 한번 가자고요 자 이 고가 주택을 분석을 잘해야 돼요 고가 가격 갖고 따지는 거예요 394쪽 고가 주택 394쪽 고가 주택 나와 있어요 300 앞으로 가라고요 고가 주택 나왔어요 자 실거래가액이 9억 초과 됐어요 됐어요 그럼 9억까지는 비과세 마지막 줄 9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가 들어가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가끔가다 꼭대기 오른쪽 식이 나왔어요 자 1세대 1주택 오른쪽 꼭대기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을 구하라 무슨 주택? 고가 주택 두 번 계산해야 돼 일반적인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빼면 뭐가 나와? 9억 초과가 나온다는 뜻이죠 이게 뭐다?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라고요 일단은 전체를 구한 다음에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빼면 초과분이 나오겠죠? 9억을 빼면 초과분이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다 잘 들어야 돼요 자 한번 보자고요 실제 양도가액 10억 그럼 딱 뭐가 생각내야 돼? 9억이 넘어가니까 무슨 주택이다? 고가 주택이다 딱 고가 주택이에요 10억 9억 초과니까 자 그 다음 10억을 얻기 위해서 필요경비가 나가죠? 필요경비가 8억이에요 필요경비는 몇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야? 3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합쳐서 모르더라도 10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나가잖아요 그럼 빼야지 빼 그럼 얼마가 나와? 2억 이게 뭐다? 양도 차이 2억 갖고 세금 계산하잖아요 양도 차이 그럼 이거는 고가 주택이죠? 그럼 시험은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고가 주택에 대한 뭐를 구하라? 양도 차이 그럼 10억이잖아 그럼 어떻게 세금 계산해? 전체가 10억이죠? 10억 중에 9억은 일반 주택 비과세 10억 중에 9억은 그럼 10억 중에 얼마만 과세가 되거나 1억만 과세 비율만큼 10억 중에 9억은 세금 계산 안 해 빼 버리는 거야 10억 중에 1억만 과세가 들어간다고요? 10분의 1만 그럼 2억에다가 9억 초과를 떼어내야죠? 그럼 공식이 거기 나왔잖아 공식이 양도가액 10억 분의 10억 얼마를 빼야 돼? 9억 그래야 초과분이 나오죠 결국 이 얘기는 뭐다? 10억 중에 1억만 과세하라고요 10억 중에 1억 그럼 10분의 1이니까 얼마야? 얼마? 10억 중에 1억 2천만 원 2천만 원의 이름이 뭐다?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이 그래서 계산을 두 번 해야 돼요 전체를 구한다 두 번째는 뭐다? 9억 초과를 다시 계산한다 그래서 식이 필요 없잖아 10억이면 10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0억 중에 1억 10분의 1만 비율만큼 과세하는 거요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399쪽 대표예제 답보지 말고 한번 풀어봐요 399 꼭대기 대표예제 499쪽 5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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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쪽 499쪽 자 포인트가 뭐다 2년 이상 보유 이것도 주택이니까 비과세 해줘야죠 얼마에 팔았어 12억 딱 9억이 넘고가 주택 그럼 빼기 전체 필요경비를 빼야죠 필요경비가 얼마나 나왔어 8억 8억 그럼 전체 얼마 나와 4억 이의 이름이 뭐다 양도 차이 이렇게 그럼 여기다 9억 초과만 별도로 계산해야죠 뭔 뜻이에요 여기 봐 12억에 팔았잖아 전체가 여기 12억 12억 중에 9억은 비과세 2년 보유했으니까 그럼 12억 중에 얼마만 과세가 들어가 3억만 그래서 공식대로가 12억 중에 12억 얼마를 빼야 돼요 9억 그래야 초과가 남잖아요 즉 12억 중에 3억만 계산하는 거예요 4분의 1이죠 그건 얼마 얼마 4분의 25%니까 1억 1억 4, 3, 10이 1이잖아요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자 그리고 프린트 봐요 조금 쉬었다 프린트 아까 1번 2번 안 풀었잖아요 자 1번 답이 몇 번이에요 답만 불러드릴게요 과세 대상이 아닌가 다 풀고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몇 번 2번이잖아 환지처분 지목지번은 팔아먹은 게 아니죠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로 처분 받은 거예요 양도가 아니다 화세 대상이 아니다 주의할 거는 1번 영업권은 함께 가야 돼요 주의할 거는 2번 임차권은 등기된 등기 따지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 등기하는 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채권이니까 답은 2번 자 그 다음 2번 양도에 해당하는 것 1번은 나왔네 X 2번 부담부 증여잖아 채무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재회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어가 재회 채무는 양도로 본다 재회는 증여로 본다 재회를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증여로 본다 답은 3번 양도담보 못 갚았잖아 채무불리행으로 견제에 충당되다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갚았다는 거죠 퇴물 변제 양도로 본다 자 4번은 무효 무효는 소유권 환원 X 5번 경매는 양도인다 근데 뭐야 본인이 재취득은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다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몇 번 3번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 쉬었다가 간단하게 마무리 지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